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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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이서 어떻게 만나셨나요? 여자분도 재벌인가요? 사랑해 안 돼! 안 돼! 안 돼! 너희 두 사람 남매야 저 애는 니 아버지가 외도해서 낳은 딸이란 말이다! 아닙니다! 저분은 회장님의 딸이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소리야? 사모님이 고아원에 데려다주라고 한 날 제가 아이 바꿔치겠습니다 회장님의 딸은 저기 있습니다 나 아니야 아니야! 나 아니야! 진짜 대단한 막장이네 막장이라도 끝이 해피엔딩이라서 다행이지? 다행이지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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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분은 천사였던 게 분명해 어머니 수진이랑 결혼할 거예요 내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돼 이 뜬금없는 설정은 뭐지? 너 얼마나 더 당해야 니 주제를 알겠니? 이런 막장자라마는 딱 질색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분과 결혼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입니다 또これは 그럼 근데 확인해가요 ird